안녕하세요.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융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환급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금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국물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했을 때 부담했었던 관세를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관세환급금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가 있고요. 수출차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에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받는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고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수출환자, 그리고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수출업자로부터 관세환급신청위임장을 받아야 되고요. 대행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가 직접 관세환급금을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대행수출자가 위탁자를 대신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이 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교부가 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보시면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하지만 관세환급금의 일부가 확정이 되지 아니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세관에서 관세환급금이 통지가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관세환급금이 추후에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내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서류가 제출 불가할 경우 이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 사본 그리고 관세환급금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를 살펴보시면 관세환급금이 관세가 지급이 됐을 때 차변에 원재료로 계산을 하셨다가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되면 원재료가 매출원가로 대체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의 차감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관세가 지급됐을 때 예상되는 관세환급금을 관세 미수금으로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 환급이 이루어졌을 때 관세 미수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첫 번째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가 일반적이라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이 관세환급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기한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수출이 되고 나서 2년이라는 기간 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에 추가해서 원재료에 대한 기한 제한이 있는데요. 원재료 같은 경우는 수출이나 내국 수출 등에 공환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수입이 되었을 때 관세가 환급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원재료가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가 된 경우라고 하면 통상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가공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2년이라는 수출 이행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환급금의 산정 방식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환급 방식이라고 해서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소유량을 직접 산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세환급금을 산정하는 개별 환급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 정액 환급률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이 정액 환급률표에 근거해서 간접적으로 관세환급금을 산정하는 간이 정액 환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고요. 참고로 이 간이 정액 환급 방식의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 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이러한 자아인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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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